카르타 행성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농구를 사랑하는 탐험대의 이원인 저는 지구라는 행성을 탐험하다가 더크 노비츠키라는 거인을 발견했습니다. 이 독일 파워포워드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현대농구에 대한 적응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더크 노비츠키의 어린 시절과 독일에서 농구를 했던 배경은 그가 지금의 선수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독일 비르츠부르크에서 잘한 노비츠키는 지역팀에서 뛰다가 DJK 비르츠부르크에 입단했고 그곳에서 노비츠키의 멘토가 된 전 서도 농구 국가대표팀 멤버홀거 게슈빈트너의 눈에 띄게 됩니다. 게슈빈트너는 노비츠키의 기량을 다듬는 데 도움을 주었고 노비츠키가 프로 농구를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1998년 노비츠키는 델러스 메버릭스의 지명을 받아 독일 선수로는 최초로 NBA에 직접 드래프트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리그 진출은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노비츠키는 곧 코트를 지배하는 존재임을 증명했습니다. 선수로서 노비츠키의 강점은 바로 드러났습니다. 7피트의 장신으로 코트에서 우측 솟은 존재감을 뽐냈고 슈팅 능력은 타의 추동을 불허했습니다. 내외곽을 가리지 않고 득점에 능했고 그의 시그니처인 외다리 페이드 어웨이 슛은 농구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기술 중 하나였습니다.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노비츠키는 숙련된 볼 핸들러이자 패스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다재다능하고 위험한 공격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노비츠키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커리어 초반에는 일관성이 부족했고 코트에서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비츠키는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고 더욱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농구 코트에서 더크 노비츠키를 지켜보면서 그의 장단점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슈팅과 득점 능력은 뛰어났지만 수비와 위바운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반적인 기술 덕분에 그는 현대농구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노비츠키의 경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의 슈팅 기술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빠른 릴리스를 가지고 있었고 코트 어디에서나 득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비력이 부족했고 같은 포지션의 다른 선수들만큼 위바운드에 응숙하지 못했습니다. 약점에도 불구하고 노비츠키는 전반적인 기량으로 NBA에서 비중한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을 현대농구에 맞게 조정할 수 있었고 슈팅과 득점 능력으로 팀의 핵심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경기에 대한 그의 공헌은 동료들로부터 수많은 찬사와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류 스포츠인 농구의 역사를 관찰하면서 현대농구의 변화를 적응한 대표적인 사례로 한 선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독일의 파워포워드 더크 노비츠키는 20년이 넘는 선수 생활을 하면서 농구 전략의 진화를 직시하고 이에 적응했습니다. 그의 가장 주목할 만한 적응은 포스트옥 선수로 커리어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3점 슛에 대한 강조가 높아짐에 따라 자신의 게임에 통합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는 코트에서 다재다능하고 위험한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비츠키가 농구 전체에 끼친 지속적인 영향은 단순히 적응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파워포워드 포지션에 혁명을 일으켰으며 빅맨이 외박 슈터로도 활약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줬고 후배 농구 선수들에게도 같은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농구 전략의 변화에 적응하는 노비츠키의 능력은 소속팀 델러스 레버리스의 첫 NBA 5승을 이끈 2010-2011 시즌에 가장 잘 드러났습니다. 플레이오프 내내 경기당 평균 1.9개의 3점 슛을 성공시키고 아크 너머에서 46.6%의 3점 슛 성공률을 기록하는 등 뛰어난 3점 슛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는 정규 시즌 경기당 평균 0.8개의 3점 슛과 38.1%의 3점 슛 성공률에 비해 크게 향상된 소치입니다. 그의 다재다능함과 현대농구의 3점 슛 트렌드에 적응하는 능력은 팀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노비츠키가 현대농구에 끼 낀 영향은 3점 슛 트렌드에 적응한 것 이상으로 확정됩니다. 노비츠키는 파워포워드가 단순한 포스트업 선수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농구 경기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7피트의 큰 키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그니처 페이드 어웨이 점프슛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슛은 이후 케빈 드란트, 앤서니, 데이비스와 같은 오늘날의 스타들을 포함한 많은 선수들이 모방했습니다. NBA 올스타 14회 선정, NBA MVP 1회 선정 등 수많은 기록과 업적에서도 노비츠키가 경기에 끼친 영향력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더크 노비츠키는 현대농구에 대한 적응력, 특히 3점 슛을 자신의 게임에 통합한 것이 선수로서 성공하고 농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파워포워드가 다재다능한 외곽 슈터가 될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줌으로써 후배 선수들이 그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노비츠키가 농구에 끼친 영향은 스포츠에서 적응과 혁신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그의 유산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더크 노비츠키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셔서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하고 더 많은 농구 전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콘텐츠에서 버그를 발견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저와 같은 다른 세계 방문자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더 많이 찾아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